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여보세요? 잘한다 이게 잘생겼다 폴리스? 아니, 경찰서 말이냐? 아니, 니가 거기서 뭐로 하는데? 무슨 일이야? 뭐? 뭔지 뭐? 자세히 말 좀 해봐 야, 잠깐만 아니,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치 알아봐 내 몸이 조금, 내가 맨판도 많이 가면 어떡해 이걸 하지 말고, 찾고 찾고 오케이 스카? 아빠다 뭐라고? 뭐래요? 뭐래요? 아니 아니, 이 녀석이 뭐래요? 정말 일 쩌지르고 아니, 왜? 여보, 얼른 갑시다 경찰서에 사람한테 일하네 이리 와 아, 이리 따라와봐 아 그래, 이제 할 짓이 없어서 어, 지금 아예 앞에서 그래, 하라는 본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직구석에 접어들어서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라고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는 그, 뭐 어때? 조지인가 뭔가 하라는 거 하고 싸돌을 하는 애들이 그래, 이제 할 짓이 없어서 절대 뭐 때문에 네가 마약에서 울대? 어? 너 마약 사면은 어? 그거 해갖고 너, 돈 벌 수 있을 것 같네 했어? 어? 엄마의 얼굴이 좀 어? 너한테 적디? 너한테 힘 있으면 말 좀 해봐 이리 와 뭐? 뭐? 저 터키어봐 아시라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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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물띠고, 아직 그렇게 고생한거 아냐? 에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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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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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어떻게 해야되냐? 나 친구 어디있을래? 나 그래! 어디있을래? You did what I'm saying? 이녀석 말하는 거 좀 봐 그래 그 친구놈들 다 어디가시냐? 그놈이 너 다름을 먹여줘 너 용돈을 줘 이리 와봐 걔네들이 너 어떻게 옷이라도 다 줬어? 너 이번에 보석금 냈는데 그놈들이 단 일전이라도 너 도와준다고 줬어? 어? 이 뭐지? 어휴 나 미치겠어 넌 내 물이 나는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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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으면 가서 아이씨 시끄러 나 왜이렇게 쓰지 못해 미치겠어 아이씨 아빠 볼 소리 it's always stupid Why can't you guys just leave us alone? You guys are so annoying Seriously 아빠 아빠 I hate this life 아니 빨리 버릇 좀 봐줘 빨리 버릇 좀 봐줘 빨리 버릇 좀 봐줘 아니 당신은 애들이 가뜩이나 공간이 가득하였다던데 소리만 그렇게 버럭버럭 찌는거가 이랬으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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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조곤조곤 조용히 살려낼 뻔이야 아이씨 시끄러워요 아이씨 아이씨 지난 25년 동안 저 자신 먹을 사전이 들어왔고 그 남들 다 가는 사막사의 영유 그런 느낌이야 나아산에 가서 아이 그건 고소하고 남들 다 노는 이 여행이 남은 쉬지 못하고 이렇게 추원하고 이 일을 하면 다 아니 그러나 내가 저 자식새끼 돌아온 데 힘하고 굴고 이렇게 해 자꾸 살아왔는데 정오양 적군이니 말이야 어? 아니 이젠 마음을 안까지 나를 원망을 하기 시작하네 어? 쎄라 빠지게 고생한 나를 뭐야 내 인생은 누가 고생해 볼거야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 소리 들려요 하나님 나 이 비참한 모습 하나님 보이지 않은데 내가 이제껏 내가 이제껏 죽어냐고 이 일을 하면 안할게 내가 뭘 잘못해 어? 하나님 하나님 나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너무 시들어져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시는거에요 이 낯설고 물설은 말도 안정하는 민각이 그동안 그래도 그동안 내 집 번듯하게 갖고 온 새끼만 잘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혹은 회원 그런데로 내면서 또 우리 애들 마누라 거기 아프지않고 잘 살아왔네요 하.. 맞아요 우리 아들은 많이 오천맞아요 그동안 제가 그저 돈 돈만 다운하며 정신없이 살다보니까 애들은 큰 매번을 끝에 돌보지않아서 저러니까 내가 누구를 탁하고 탁하고 또 누구를 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 다 제 잘못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잘한다 살아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좀 하나님 돌봐주세요 스카악 스카악 너 아니겠니? 스카악 스카악 너 거기 있구나 이리 이리 좀 봐봐 우리 아들 스카악 스카악 되지 말고 아빠 좀 봐봐 스카악 참 오늘 내가 너한테 손에만 바람 걸어지려고 안 돼 스카악 이 아빠도 잘못했다 응? 네 응? 네 응? 네 응? 네 이 일 정말 우리가 좀 더 물어봐도 안 될 수 있을까? 네 네 네 아빠 그 아 네 네 그래 그래 넌 좀 호기심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었겠지 우리 가장 응? 너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긴다 한 번 실수는 병원까지 상사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잖아 그는 어 모든 사람은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하는 얘기야 세상에 어디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니 응? 응? 이번 일을 통해서 특한 많은 걸 배웠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원 식구가 참 많은 걸 배웠구나 이런 실수 다시 하지 않도록 우리 원 식구도 노력하고 응? 스카악 응? 응? 스카악 스카악 I love you too I'm so sorry so sorry 스카악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응? 나 맞았구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? 소리만 지르고 너희들 돌보지 않아 참 미안해 이제 앞으로 너희들한테 나도 잘 할 테니까 우리 한 번 이제 잘 있게 열심히 한 번 사랑하자 응?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